자녀가 찾고 왔어요 꼬꼬꼬꼬꼬꼬 차녀가 나다 왔어요 박수 세번 짝짝짝 살랑살랑 살랑살랑 또 자녀가 왔어요 힘이 움직여 있는 목숨이 또 인사를 드려보았어요 살랑살랑 살랑살랑 또 자녀가 왔어요 엄마 바라보고 싶어 빠름이 왔어요 왔어요 여러분 또 자녀가 왔어요 반갑습니다 고참여 고참여 왔어요 고참여가 꼬꼬꼬꼬꼬꼬 차려왔어요 꼬꼬꼬꼬꼬꼬꼬 차려다 나다 왔어요 막살랑 고참여가 고참여가 그의 손으로 고참여가 고참여가 거니든 또 나가요 상관을 봐 거다로 살랑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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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녀가 왔어요 한 번쯤에 고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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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하니 불러요 나가요 너 아쉽아요 한 번 더 불릴게요 여러분께 맞힌 인기라 살랑살랑 살랑살랑 꽃을 찾아봐 왔어요 우리의 귀한 옷을 입고 인사를 드려왔어요 달랑달랑 달랑달랑 꽃을 찾아봐 왔어요 엄마 오빠 오고 싶어 빨리 왔어요 언니 오빠 오고 싶어 빨리 왔어요 꽃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과 중에 황금 사과를 제일 좋아하는 황금 막내 김다연입니다 청송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옆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오늘 청송 사과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송에는 빨간 사과, 노란 사과, 초록 사과, 황금 사과가 있죠? 그쵸 여러분? 네 이렇게 달고 맛있는 사과가 많이 있는 청송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청송 사과축제가 마지막 날인 만큼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윤경희 군수님과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다같이 박수와 황금 질러볼까요? 준비하시고 박수와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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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좋습니다 오늘 저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추억 많이 쌓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곡은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행운 듬뿍 받으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라고 풍악을 울려라랑 행운을 드립니다 이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모니터 손 조금만 울려주세요 모니터 손 조금만 울려주세요 모니터 손 조금만 울려주세요 매일은 도움드립니다 같이 박수 나를 시키고 싶어 숨을 이루어 기보신 아프게든 내 맘에 꿈을 듣고 잘 두고 이 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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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연이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계신가요? 좋구나 좋다 나 나 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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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흥이 좀 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행운을 상태기로 마구마구 퍼드렸는데요. 잘 받았다. 내가 행운을 좀 받은 것 같다 하시면 다같이 손머리 위로 하트. 그러면 사과의 고장, 청성군이 최고나 하트. 그러면 한 번 더 손머리 위로 하트. 그러면 이번에는 옆사람 보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옆사람 보면서 손머리 위로 하트.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서로 하트 주고받으시니까 좋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좀 하트를 받고 싶은데 앞으로 청성사과 많이 먹고 더욱더 이뻐지라고 김다연을 향해 손머리로 하트. 와,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오신 유은경이 군수님과 그리고 우리 얼씨구다연 팬님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혹시 한 곡 더 듣고 싶다, 아쉬우시다 하시면 앵코를 외쳐주시면 제가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 곡은 제가 여기서 처음 들려드리는 곡인데요. 제 곡을 메들리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김다연 메들리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cipl causa 고맙습니다. 먼지 있어요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굴러굴러 잘라 말만 잘하면 공짜도 있죠 웃음 가득 장날이 좋다 밤은 날이 장날이다 민도 보고 뻥도 따고 어서 오세요 기다릴게요 신나 신나 장날이다 나는 장날이 좋다 좋아 정말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곳 자 즐거우신 분들 당신 박수와 감사 축하해 가득 안 pod 콘서트 오 sounds 사랑이 뭐냐고 잊지낼 바라 대당마저 기대를바라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더냐 허허허허 그냥 웃자 힘들게 산다고 아프게 산다고 왜 웃기 산다고 억울하게 산다고 그 어디에 내 편 하나 있노냐 넓은 바람은 이 땅과 새처럼 헤쳐가는 우리의 일생이 있노라 그들로 그에게 부딪히 마라 허허허허 그냥 웃자 덕수 빡빡하게 살아보세 빡빡하게 살아보세 빡빡하게 살아보세 빡빡빡빡빡빡빡빡빡 generation 빡빡빡빡빡빡 contente 빡빡빡빡빡빡빡빡pay 내가 예쁘고 Cliff or young 내가 jamqu Dragons 그게 바로 전국의 숙'ле 빵빵하게 살아보세 우리 모두 살아보세 빵빵하게 살아보세 빵빵빵이 빵빵하게 살아보세요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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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tions 빵빵빵빵 우리 모두 살아보세요 뻔뻔하게 살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앵콜 앵콜 뭐라고요? 앵콜 다같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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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앵콜 외쳐주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제가 청송 사과를 먹고 점점 성장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예뻐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꼭 보답을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앵콜 한 곡도 부르겠습니다 호우 그리고 혹시 여기에 제가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사과를 달고 왔어요 예쁜가요? 네 이 사과가 조그맣지만 저에게 계속 힘을 주고 있어서 여기서 또 열심히 무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재밌게 즐기시고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도 메들리 띄워드리가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하실만한 곡 준비했습니까? 함께 불러주시고 어깨춤도 같이 쳐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즐겨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끝곡 메들리 띄워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곡 서울레전드로 보내신 분들 함께 불러주세요 첫번째 곡 서울레전드로 보내신 분들 mainly 나 서울에 있나 가전에 있나 대구에 있나 부산에 있나 나 홀로 남겨둔 어디로 갔나 봄이 오면 돌아온 나를 같이 사랑해 아무리 기다려 소식이 없어 흐리움에 눈물을 헤쳐 어린 생일성 그날의 꿈을 만나러 서울에서 대구에서 찾아왔지만 아무래도 간 곳이 없더라 벗어보더라 나는 그냥 주저앉아 울고 말았네 잘 보면서 죽었지 뭐 형인사실 함께 불러주세요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형인성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 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여기에서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나밖에 없다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만날 수 없는가 가까운 위로에 위로를 해났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없는가 할 수 없는 없는가 끝없는 편이서 감히 두는 것뿐 네 자 이쪽 즐거우신 분들 같이 박수와 감성 자 이쪽도 칠 수 없어 즐거우신 분들 박수와 감성 자 마지막으로 함께 박수와 감성 자 마지막으로 하나같이 박수와 감성 하나 둘 셋 넷 한대요 앉는 날두고 떠나면 안돼 그렇게 모든 난 잴 때 버릴 순 없어 백기면 가면 모든 걸 잊고 떠나봐 그땐 뒤로 가서 후회를 할거야 희망한 기억 속에 너의 이름 불러도 다신 볼 수 없던 사랑한 사람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나만 두고 가려버린 다시 나를 찾지 마 언젠가 그대는 나를 찾는다 해도 그땐 내가 번렀히 놀았어 그댈 볼 수 없으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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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